강원도 인재의 기적의 도서관 강원도 인재의 기적의 도서관에서 전해드리는 일생동안 당신이 반드시 일과해야 될 100권의 책 1당 100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공기 너무 맑고요 인재 정말 이렇게 하늘이 파랄 수 있습니까?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 나들이 나오는 기분으로 쫙 하면서 오니까 좋더라고요 인재 이렇게 오시면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자연경관 구경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번지점프 때도 되게 유명해요 네 번지점프도 한번 해보시고 또 기적의 도서관 아니면 옆에 박윤환 문학관이 있죠 네 이런 곳들도 한번씩 다녀보시면 네 우리가 꼭 뭐 자연환경만이 그 도시의 매력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지역의 매력이 또 인간이 만든 거짓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그 문화가 담긴 또 어떤 썸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데도 한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샤머니즘 네 이런 거 주제로 여러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는데 네 먼저 저희가 1부에서는 김동리 또 유눈길 이문열 이분들의 단편 특히 이제 샤머니즘적 요소가 좀 강했던 네 그런 오컬티즘의 단편 소설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좀 영화 영화 컨텐츠들 중에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먼저 갈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파묘를 많이 거론합니다만 파묘는 예전에 한번 다루기도 했고 파묘와 그리고 곡성에 앞서는 게 바로 1981년에 개봉된 피막입니다 네 피막 이 피막이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영화가 뭐 사실 그 이름 들어보신 분도 좀 드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막 네 정말 이거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호러 추리 에로티시즘 아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아 여기 유튜브에서 그냥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그것도 그 뭡니까 리마스팅 해가지고 네 정말 좋더라고요 화질을 되게 좋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만져가지고 공짜로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네네 아 유지인씨가 아주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화 촬영할 때 24세 아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이시며느리로 나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김윤경씨라고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하셨는데 김윤경 네 그분도 거기서 그 당시 한 30살 31살 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이제 아주 개성적인 좀 아름다움을 많이 뽐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또 묘하게 맞물려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문예물이라 해가지고 네 문예작품을 영상으로 만든 게 유행을 했거든요 네 예를 갯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행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와서는 좀 토속적 에로티시즘 대표적인 게 이제 80년대 뽕이죠 뽕 아 뽕 병광샘 네 그 뽕을 만든 사람이 바로 피막을 만든 이두영 감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두영 감독 액션물에 아주 일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전영록 배우가 주연한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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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이분이 만드셨고 아 이두영 감독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실은 70년대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인 액션 영화 네 용호 대련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호 용과 호랑이가 대련한다 네 약속 대련 말고 용호 대련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뭐 다양한 액션과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찍었죠 근데 사실 이 피막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피막이 진짜 이분의 아주 정말 뛰어난 대표작이 아닌가 아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고 특히나 이 피막의 시나리오가 아주 좋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윤삼육이라는 작가분이신데 윤삼육?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 집안이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인 집안이죠 이분의 아버지가 윤봉춘이라고 윤봉춘? 네 영화감독 겸 독립운동 하셨고 아 그 다음에 이분의 윤삼육 작가의 여동생이 윤소정 배우 돌아가셨습니다 윤소정?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TV 손자 배움법 오연경 배우 오연경 배우하고 처남 매부 사이였죠 아 그런가요? 네 완전히 이제 예술하는 집안이죠 조카가 또 오지혜 배우로 오지혜 씨? 네 바로 그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외삼촌이죠 서편제? 아닌가? 아니 그기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오지혜 아 와이키키 브라더스 오지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정말 잘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당시 촬영된 게 1980년이거든요 네 1980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0년에? 광주가 있었잖아요 아 이것들을 언유적으로 여기 녹인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힘없는 여성과 그리고 피막지기 아주 천대받는 천인들에게 양반의 어떤 기독권의 권력, 무력이 이 사람들을 유린하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걸 영화적 형식을 빌려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아 여기가 옳고 저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치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깊은 뭔가 생각을 끌이를 던져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프로께서 혹승을 참 좋아하십니다만 네 이 피막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피막 제가 조금 이제 보려다가 잠깐 잠이 들어갖고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막의 대충 내용이 맨 처음에 누가 이제 양반댁의 아들인가가 이렇게 되게 아프죠 네 근데 제일 처음은 배경이 피막을 딱 보여주는 거죠 피막 안이 그러니까 예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못 신는데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하게도 느껴지고 이런 풍경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피막이 결국 그 당시 한국 사이였던 거죠 마치 깜깜한 뭔가 속에서 뭔가 비밀이 그리고 땅 밑에 뭔가를 거기에 뭔가 영원들 원원들이 막 숨어있는 그런 느낌들 봉인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여주고 타이틀하고 같이 나오면서 이제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전국 8도에 무당과 박수들이 다 여기 몰려옵니다 여기 길로 쫙 몰려옵니다 강을 타고 오도 뭐 와가지고 그럴 때 그때 딱 이제 그 동네 터줏대감 무당이 딱 나서는 거예요 머리 하얀 할머니가 아니 박수 여기를 왜 오는 거야 여기는 내 땅이야 내 영역인데 왜 네가 와 빨리 돌아가 근데 사람들은 돈을 준다는데 안 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황해도 강진사댁 아들이 완전히 지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근데 고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전국에 정상도 전라도 모든 지역에 용하다는 무당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무당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동네 터줏대감 여기는 왜 내 영역에 너희들이 들어오냐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들어오듯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딱 들어가요 강진사 때 그 동네의 이제 권력자죠 그 동네 대지주의자 그리고 대대로 뭐 나중에 말 나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 멧돼조 할아버지가 판서를 지내셨고 정성을 지내셨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막 자부심이 가득 차 있죠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대충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지금 중병을 앓은 강진사의 아들 그러니까 그쪽의 손자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동경 유학을 마치고 지금 돌아왔거든요 아 맞아요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대학생복을 입은 걸로 나와요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진기 때 대학생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우리 이수일가 심수네 망토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황해도의 한 마을이다 그리고 그 강시 집안이 아주 그 지역의 양반 명문 가문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무당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이 그 아들은 손자라고 합시다 이 손자는 완전히 뭐 이게 혼수상태로 계속해서 이게 한마디말에 이불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구들장 신세를 지고 있다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먼저 박수가 굿을 하기 시작해요 박수 남자 무당이죠 박수가 굿을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렁이 한 마리를 푹 떨어지는 거예요 박수한테 구렁이가 그러니까 박수가 놀래가지고 굿이 중단되고 나머지 무당들도 전부 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렁이가 우리 1부에서 장마에서 구렁이는 복합적인 상징이거든요 이게 구렁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복합적인 상징인데 이게 남자 박수가 이 구렁이가 딱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무도 못하는데 아주 어여쁜 얼굴에 어여쁜 막 용모를 가진 아주 젊은 무당이 갑자기 구렁이를 딱 두 손으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 구렁이를 두 손으로 잡고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자 구렁이 보세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누구 말에 따르면 심리 조작을 잘하는 거죠 자 봐 이거 구렁이지 이게 전부 다 무섭지 근데 나는 이걸 딱 잡았어 자 보시오 내가 잡았어 그런 다음에 이 구렁이를 가지고 이제 문관에 가서 놓아줘요 그런 다음에 빌은 거예요 자 무사히 가십시오 그걸로 실력을 딱 인증받은 거예요 나머지 무당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탁 돌발상황에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강진사의 어머니죠 노마님이 완전 신임하게 된 거죠 당신만 믿겠소 당신이 우리 좀 제발 손자 살려주시오 된 거죠 그 젊은 무당이 유진 씨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이 뭐라고 할까 막 너무 착하게 생긴 얼굴인 거예요 예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나중에 복수를 하는 사람이 얼굴하고 맞나 우리가 킬빌에 보면 오마 서머니 아주 단호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복수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착해가지고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그게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순진무각이 생긴 얼굴인데 이 얼굴이 그러니까 과연 무슨 안에 업무를 꾸밀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당신만 믿겨서 하니까 바로 이 무당 이름이 옥화입니다 옥화 옥화 이 옥화의 엄마가 나중에 이제 모화로 나오죠 우리 무녀도의 모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지명을 이제 이름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옥화는 아주 새파란 무당이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받고 그럼 요구사항을 있다는 거죠 뭐냐 나 말고 나머지 다른 모든 무당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강진타 댁에서는 당신만이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자 이제 옥화가 그 전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옥화가 이제 치성을 드립니다 이제 먼저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상을 차리고 계속해서 이제 밤을 꼬박 치성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 꽂아 놓았던 나뭇가지가 덜덜덜덜면서 손을 잡고 덜덜 뜨니까 이 나뭇가지를 들고 갑니다 이때 이제 나뭇가지가 저는 대가지인 줄 알았더니 이제 여러 다른 해석을 보니까 이게 복숭아 나뭇가지예요 왜 복숭아예요? 본래 이제 복숭아 나무가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도 이제 복숭아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으면 안 되잖아요 조상은 귀신인데 그래서 이 복숭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뭐라고 할까 축사 나쁜 기운을 쫓아낼 때 복숭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복숭아 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복숭아 나뭇가지로 많이 때린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숭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걸 잡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데요 옥화가 이게 덜덜덜 떨면서 가죠 네 덜덜덜 떨면서 가죠 근데 가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강성민이죠 그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아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외국 관객이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게 외국도 왜 엑서시스트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이걸 때리지 않습니까 복숭아 나뭇가지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일어나요 그러다가 내리면 누워요 자동으로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이게 강 씨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영화로 보시면 너무나 아니 사람이 저렇게 빨리 일어났다 빨리 누울 수 있나 정도로 계속해서 때리고 다다다다 때리면 다다다다 일어났다가 눕다 저는 솔직히 보면서 그 장면에서 엄청 웃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좀 비현실적이라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저 장면을 찍을 때 얼마나 자기들끼리 웃었을까 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게 또 달랐을 거 같아요 다른 CG가 없으니까 배우가 직접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복숭아 나뭇가지가 또 이제 덜덜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을 나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동네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강 씨 문중 사람들 노마님하고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복숭아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 하고 갈려가는데 뭐 파묻은 흔적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자 어느 딱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딱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딱 멈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대 복숭아 나뭇가지를 딱 꽂고 이제 옥화가 막 손으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해요 아 그 막 가지가 딱 정지한 지점에 인도에서 인도에서 그 지점에 가서 땅을 막 파요 네 딱 꽂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요 땅을 파는데 항아리가 하나 나와요 네 근데 이 항아리가 나오는데 아니 독이죠 독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독이 보면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독 옆에 세어 나오지 못하게 떡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아예 못 세어 나오게 물도 못 세어 나오게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자 그래가지고 독을 딱 열어본단 말이죠 독을 딱 열어보니까 호리병이 하나 있어요 근데 호리병의 주둥이 입구가 깨어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깨진 호리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딱 이게 뭐지 하는데 이 노마님이 보자마자 혼절을 해버려요 기절을 해버려요 그 호리병이 깨진 걸 보고 기절을 하고 또 강진사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이제 노마님도 누워있고 손자도 누워있어요 거기서 강진사 강진사의 부인 그리고 옥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화가 아니 이 호리병에 대한 사연을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뭘 했지 뭘 해드리지 안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강진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 이거를 내가 말을 하려면 우리 집안 문중회의를 해야 된다고요 네 문중회의 아 괜히 큰일인가 보군요 네 이게 아주 뭔가 비밀이 있다 이거죠 이 집안에 강진사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문중회의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중회의가 열립니다 문중회의 보면 별하별 이제 강시 문중회 유력자들이 옵니다 최고 이제 유력자가 뭐 대감님이라고 불러요 대감님 이제 하인들이 대감님 대감님 불러요 대감님이 다 와요 대감이 보면 막 뭐라고 할까 딱 예전처럼 이제 갓 쓰고 네 완전 옛날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반 딱 그 복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친척들은 뭐 그 사람 말고는 대부분 이제 현대식 복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진사의 숙부 대감님의 아들은 완전히 양복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조선 전통 한복을 입고 있고 그 아들은 완전히 양복을 입고 있어요 안경 쓰고 있고 자 그렇게 딱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된 거죠 이제 숙부님 하는데 강진사가 숙부님 부르는 이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조선은 장려유서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많은 게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다들 숙부님 숙부님이 이렇게 벌벌벌 뜬단 말이죠 숙부님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에 뭔가 우리가 항아리를 묶고 호리병을 묻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깨졌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깨질 리가 있나 그건 아무도 모르게 묻지 않았냐 약간 파묘 느낌 좀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파묘가 그런 사용을 좀 했겠네요 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김서방 그 이제 우리 측면 관리인이죠 집사 집안에 강진사 집안에 집사 쯤 되겠죠 그 호리병 좀 가져오게 자 그런데 김서방이 가져오다가 호리병을 놀랐는데 갑자기 억카르니 피를 토하고 서로 죽어버려요 호리병 잡은 잡고 갇히고 오는데 양반 회의에 이제 가지고 오는데 호리병을 잡고 오다가 갑자기 방문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여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운송하는데 옥카가 한마디 사늘하게 날리죠 급살을 맞았구만 이런 거예요 급살을 맞았구만 우리가 급살 맞아 죽을 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귀신의 우리 그 곡성에 나오죠 살을 날릴 것이요 바로 그 살 급살이 아니고 살을 날리는 급살을 날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갑자기 이게 더 이상 이 무당에게 우리가 숨길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사 집안에 이제 예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밀이 좀 있구나 비밀이 강진사 집안은 대대로 대체로 남자들이 명이 짧은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벌써 아까 말한 강진사하고 강진사 부인은 있는데 강진사 밑에 동생들 다 세 명이 다 요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수씨만 세 명이 있는 거예요 네 한 집안에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여기서 이제 강진사 댁의 모친이 있죠 이 어머니도 젊어서 청상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또 아들을 그래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넷 중에 셋은 다 요제를 해버리고 며느리 셋이 다 청상 대대로 청상이 많은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며느리들이 보통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주 명문 집안이니까 그냥 우리가 평생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이데올로기 수절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걸로 나와요 뭐 따지자 보면 1930년대인데 20년 전이면 1910년대면 이렇게 하면 끝이 없고요 그냥 한 1910년 한일병합 전에 우리가 대한제국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다들 젊잖아요 그 영화에서 아주 그 에로티심 요사가 잘 돼 있어요 네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도 강진사 엄마 황영순 여사가 나도 겪어봐서 안다 이거지 저처절한 몸부림을 긴긴밤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긴긴밤을 아하 달래는 세 가지 방법 네 자 첫 번째는 이 방이 쪼러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문만 닫으면 둘째 며느리 방 셋째 며느리 방 넷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가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이제 문을 딱 닫으면 다 닫아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가 옷을 착 벗어요 아주 여기는 좀 상업적인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상업적인 타협을 해야지 그 영화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옷을 딱 벗고 나서 나뭇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초리 해초리로 사정없이 자기 등을 때리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 때 우리가 아 수도사가 패스트 이럴 때 이제 중세 때 고행 수도단이 돌아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몸들이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그냥 채찍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저고리를 벗을 때 이미 흉이 많아요 등 뒤로 근데 거기를 또 때리는 거예요 피가 막 줄줄 나죠 아 그게 약간 좀 에로틱하네 에로틱하다고 네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하느냐 네 후기는 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무나 욕정에 이제 막 본부림을 치다가 인두를 가지고 허벅지를 치죠 아 그러니까 세안과 안경이 처음 봤을 때 이게 완전히 너무 쇼킹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81년 베니스 용화제 상도 받았고 특별상도 받았고 했는데 어쨌든 막 저도 보면 놀랬어요 야 인두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고문하는 진짜 자기 몸을 고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세 번째로 나오는 이제 바로 여기서 결국 사달이 나는 그 며느리는 이제 은장도를 꺼내요 은장도를 꺼내서 허벅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놈의 허벅지는 무슨 죄라고 근데 문제는 허벅지를 찌르면 당연히 손상이 가는데 이 허벅지가 또 이제 딱지가 지기도 딱지가 않기도 전에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럼 계속 화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아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온 거죠 아니 왜 멀쩡하던 애가 이렇게 안 좋냐 하니까 이 다른 이제 며느리들이 이불을 싹 걷어줘요 밑에서부터 이불을 걷어주니까 시어머니가 딱 이제 허벅지 쪽을 보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고 우리 침에 요즘 파상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칼로 막 이걸 했으니까 파상품 걸려가 이제 끝났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안 된 거죠 이 며느리가 너무 자기도 젊을 때 저런 행동 다 해봤고 너무 안 됐다 해가지고 아 마당새 뭐예요 마당새 아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명문 가문에서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네 그리고 방도 붙어있다잖아요 다 붙어있는데 아하 아니 셋이 같이 잘 그 예전에 우리가 토지에서는 별당 아시아하고 우리 저 누구죠 구천희였습니까 구천희가 연애를 하는 건 별당 아시면 별당이 따로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다 여기는 다다다다 붙어있는 거예요 아 그 문제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어머니가 단안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살릴 수 없으니까 피막에 옮겨주라는 거예요 피막에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죽기 직전에 피막에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피막에는 이제 피막지기 삼돌이가 있습니다 이 삼돌이 역할에 그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 유명한 한국의 그레고리팩 남궁원 배우가 나와요 아 피막지기가 남궁원이에요 네 홍도구 의원 아버지 거기는 너무 좀 너무 외부 근데 그때 연세가 마흔여섯 일곱인데도 엄청나게 막 긴장하고 잘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묘하게 나오죠 왜냐면 이 긴장한 몸을 가셔야 되니까 아 아 그러니까 남성 관객과 여성 관객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좋은 영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삼돌이가 피막지기를 해요 아 사실 살아나겠다 피막지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직이 하듯이 재시를 지키는 직이 하듯이 이제 동네에서 흐드린 일을 하고 그냥 아마 동네 공동 하인 정도 아주 천대받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오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돌봐주다가 뭐 죽으면 이제 연락하고 이런 건데 자 이래 왔단 말이죠 아이고 너무 참 앳된 그 김윤경 씨가 이제 옵니다 아주 앳된 역할로 나오죠 너무 안 됐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피막지기를 삼돌이를 따로 불러요 시어머니가 그러고 이런 거죠 우리 며느리는 너무너무 한번 이 세상에 나와서 피어보지 못하고 저렇게 죽게 됐다 그러니 너가 우리 며느리를 품어라 되는 거예요 오 마지막 한 번 한음 풀어줘야 된다 오 며느리를 품어라 삼돌이가 아니 마님 제가 어떻게 해 벗어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벗어라 어허 이놈 너 이러지 않으면 너 죽을 것이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야 시어머니 이제 좀 열려있네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이제 자기도 감정이입 공감 나도 같은 신세였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돌이가 뭐 어떻든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과업을 수행합니다 아유 근데 삼돌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참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민중의 지혜라고 나오죠 자 삼돌이가 약초를 캐옵니다 약초를 캐와가지고 아 그 장면이 또 인상적이에요 그냥 약초를 그냥 이게 절골을 빻는데 그게 아니라 빻은 다음에 뭘로 빻아요 절골을 빻는데 그 다음에 좀 남아 있잖아요 이걸 입으로 씹기 시작합니다 아 입으로 씹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꾸덕꾸덕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벅지에 발라줘요 허벅지에 팍 아이고야 침 그렇죠 아 아밀라제 아니 살근 효과를 노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살아나요?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아하 제가 그래서 이런 재생 이거 좋아하거든요 리싱크몰이라고 있습니다 리싱크몰? 네 리싱크몰 네 리싱크몰 다시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재고하라 네 재고 제품들을 여러분께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리싱크몰이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재고 제품이고 물건 살 때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정말 네가 이거 1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있어? 이 재고 몰 리싱크몰에서는 60만 원이면 사는데 어차피 전자제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리싱크몰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이 또 전자제품들 뭐 다양한 상품들 만날 수 있는 리싱크몰 거기에서 오늘 또 저희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킥보드 네 그리고 저 조명들이며 뭐 사과 또 뭐 있죠? 또 뭐 있어요? 저 청소기요 청소기 태브릭 청소기 네 저런 걸 또 다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이오 리싱크몰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땡 잡았다 땡 잡았어 네 거의 다 받으셨죠? 네 네 오신 분에 비해서 선물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우리도 우리도 어떻게 좀 받아가면 안 될까요? 네 이거 못 받아가신 분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네 못 받은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분들은 어떻게든 좀 이따 구제를 좀 해 드릴 테니까 네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역시 리싱크몰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물건 살 때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리싱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가 결국 릴리전 할 때 렐리교수스가 기본적으로 묶여 있다 구속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삼돌이하고 결국 마나님하고 면허님하고 결국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묶이게 되면 이제 우리 연대감이 발생하잖아요 강력한 서로 결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서로 묶이다 보니까 왜냐면 종교는 결국 뭐냐면 한계상황에서 새로운 존재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게 종교거든요 음 그래서 성스러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리본 해야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한계상황이잖아요 네 부인이 이제 의식을 잃어 가지고 한계상황인데 한계상황에서 결국 병자에서 결국 이 도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다시 새로운 환자로 복귀하게 됐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속인 분들도 보면 네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무병을 앓잖아요 네 심병 심병 앓잖아요 그걸로 한 몇 년 고생하시다가 결국 이게 어찌 보면 속세 삶의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신내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의 다시 태어남 거듭남 뭐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샤만이지만 할 때 샤만은 아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샤만이라고 하는 건 종교의 기본적 정의가 우리가 어떤 그 성스러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때 성스러운 체험을 아까 말한 나보다 뭔가 높은 존재 나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 내가 결국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종교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게 종교라고 하거든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난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기독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뭐 하고 또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다 하고 새로운 존재를 항상 태어난 경험을 해주면 죽음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죽기 전에 한 번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으리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강력한 힘과 어떤 경험을 해서 더 존재로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종교의 어떤 정의하고 사실 많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에 죽었다가 깨어난 저 며느리가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러면 아유 자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자가 있고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좋지 뭐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놀랬는데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꿈인 줄 알았던 뭔가 남자하고 아 네 네 꼴레리가 어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그 노마님께서 시켜서 그래야 된 거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다시 가마가 와서 이제 다시 데려가요? 데려가는 거죠 아니 거기 살지 뭘 또 데려가 아니 이제 나왔잖아요 아 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일부 종사 그리고 심지어 종사 따라 죽어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 하다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돌이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처음에는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너 옷이 너무 들어오니까 이 옷을 갈아입으라 먹을 것도 좀 가져가고 먹을 것도 좀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삼돌이가 이대근 왈마아님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삼돌이가 쫓아가는데 또 재밌는 건 영화에서 마님이 도망을 치면서 지방을 자꾸 들어가요 도망을 치는데 피막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의식은 거부하더라도 무의식의 자기 행동들 몸이 그걸로 가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의식이 미리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을 좀 더 잘 의식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괴로움이랄까 선악의 선택에서 괴로움을 좀 덜 할 수 있죠 어떻든 삼돌이랑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행복한 나날들이 아 문제는 이제 항상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면 그리스 영화 페드라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페드라가 의부다드라고 너무 처음에 안 좋다가 좋아질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기쁨을 얻고 어떤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우리 그리스의 오래된 격언이야거든요 뭔가 네가 하나의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자 결국 그 대가가 뭐냐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 아하 배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다 눈치채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집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중혜가 열립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연령원을 받고 이런 집안에서 지금 가장 미천한 삼돌이하고 눈이 맞아서 애를 가져 어떻게 해야 되냐 삼돌이도 좀 조심 좀 하지 그때는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중혜의 결론이 뭐냐 둘이를 지도 세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아 쫓아내도 아니고 죽여버려야지 후한이 없었다 아 그래서 뭐 며느리 죽이는 것도 간단해요 지금까지 그 집안에 그 며느리였는데 며느리가 뭐 술을 뜨고 있었나 옷을 바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항이 들이닥쳐서 바로 그냥 몽둥이 들고 뭐 원샷 원킬이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루 넣어가지고 강물에 집어 던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간 서방님을 그리워하다가 투신을 해서 죽었다 열려라고 소문을 내고 아 삼돌이는 삼돌이는 이제 딱 삼돌이가 워낙 힘이 세지 않습니까 말은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남궁원 배우를 선정했는지 모릅니다 권장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이제 하인들이 왔는데 하인들이 와서 문을 열어라고 이게 문이 안 열리잖아요 삼돌이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바로 이제 그 뭡니까 이게 몽둥이 찜질이 오고 칼이 들어오는데 삼돌이가 워낙 힘이 있으니까 하인들이 삼지창하고 뭘 해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딱 잡고 나를 왜 죽이냐 막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이제 여차여차 제차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나는 억울하다 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하라고 해서 한 저밖에 없는데 노마님이 네 어쨌든 그래서 그래 하다가 이제 봐준 척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감 아들이죠 도포자라고 그랬더니 잊고 있는데 칼을 꺼내서 베어버려 베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몰매를 놓죠 네 그런 다음에 죽였는데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그냥 묻고 아니면 뭐 태우는 거 하면 되는데 그 죽은 사람 위에다가 흰 종이 같은 거를 얹어요 흰 종이 같은 거 물론 뭐 그건 풍습이 있죠 우리나라도 사람 죽을 때 위에 손수건이나 뭐 이런 거는 그게 왜냐면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게 그래서 진짜 죽었는지 이거 파악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정말 악독한 걸로 나오죠 이 삼돌이가 우난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우리 집안을 해코지 할지 모른다 아주 이제 그 원시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 삼돌이 혼을 잡아가지고 꽁꽁 호리병에다가 봉인해가 이 땅속에 무뎌야지 탈이 없다고 혼마저 집어넣자 그게 진짜 나쁜 것들이죠 아주 극악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무당은 이제 복을 부르고 이제 재앙을 쫓는 게 악규를 쫓는 게 기능인데 이제 또 이제 여기 판수들을 둘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불러갖고 경문을 열어가지고 혼을 빼가지고 혼을 그때 탁 잡아가지고 호리병에 삭 집어넣는 걸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넣고 그 다음 항아리 뒤에다가 떡을 가지고 조금 완전히 물 셀 틈 없이 딱 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밀리에 진짜 몇 명만 가가지고 딱 그걸 묻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를 텐데 어떻게 호리병이 깨져있지 이렇게 된거죠 그 호리병이 깨지면서 그 삼들이 혼이 나와서 지금 우리 아들에게 동경 유학생 그 아들 손자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산부가 안 죽었었나? 임산부? 바로 죽여가지고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 나오죠 그래요? 근데 그 그럼 그 무당은 그 두 사람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게 본래 이제 시나리오하고 영화하고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쭉 영화식으로 어차피 뭐 이거는 스포가 다 있으니까요 자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옥화가 아 이제 뭔지 알겠다고 아 이래서 이 원혼이 있어가 이래 됐구나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목욕 재결을 해가지고 내일 이제 삼돌이의 혼을 달래는 구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그 헤이를 처음 할 때 이제 옥화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옥화가 이제 문을 열고 탁 들어가거든요 네 이 할아버지들이거든요 아주 고묘하신 대강과 전부 다 애 많은 뭐 아주 집안이 뼈대 있다 우리는 선비 우리는 아주 도학자다 이랬는데 옥화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입이 확 다 버려지고 눈이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 이런 느낌 그리고 옥화가 나가자마자 또 전부 다 확 하는 거예요 짐 흘리고 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 인간들이 뭘까 이렇게 막 자기 집안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그 막 동물적인 욕망이 꿈틀꿈틀 되는 인간들이다 말 그대로 조선의 유교 양반 이데올로이라는 게 겉으로 도학자고 밤에는 온갖 음탕한 짓은 다 하는 인간들이다 이런 걸 좀 야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라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겉으로는 아주 점잖지 속으로는 뭐 이런 거 이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치성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성을 드릴 때 목욕 재개를 하잖아요 왜 냉수를 하느냐 더운 물은 죽은 물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 한번 끓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만큼 여기선 그렇게 나와요 치성을 드린다는 거는 자기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귀신이 오든 귀신을 쫓아야든 자기 몸에 감도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신을 하려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어떤 그 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일부 의도적으로 더운 물을 세지 말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치성을 드리려고 자기 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양복을 입은 그 대감의 아들이죠 갑자기 옥칼을 데리고 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옥칼을 탁 낚고 채가지고 광으로 들어가서 바로 급탈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다 네가 지금 쇼하는 거야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거짓불응하는 거 네 너 오늘 지금 나하고 이렇게 뭐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내일도 국 끝나고 와 이 자리로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죠 아니 자기가 어쨌든 집안의 조카가 지금 혼수상태고 그 치료하기 위한 굿을 하는데 이 그럼 얼마나 치석을 드려야 되고 부정을 타면 안 되는데 바로 자기 욕심 태우려고 바로 내일 그 굿을 지내야 되는 무당의 몸을 탐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옥화가 이제 몸을 싣는단 말이죠 싣는 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그 어 바로 지금 옥화를 건드린 사람의 아버지 대감님이 탁 나타나요 응 대감이 상투를 탁 털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와요 흐뭇한 미소를 집에서 와요 그때 이제 옥화 그 유진의 미소가 진짜 너무너무 그 영화에서 아주 진짜 다들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진짜 조롱하는 듯한 조소하는 듯한 참 가짜는 듯한 너희들이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정말 체념도 되고 수용도 되는데 참 이런 묘한 그 미소예요 아 그래서 또 그 또 그 할아버지가 또 건드리죠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 귀신이란 거는 있지도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아들은 완전히 양복 입고 안경도 정수고 이제 완전히 신식인 거예요 세양식에 일본식에 젖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정 안 한다 이거 자기들 말로 그런데 바로 이제 조선의 마지막 남은 유교 이데올룩에 상징하는 그 아버지 이 대감님 그 고묘한 대감님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식도 사실은 따지자 보면 그 무당식의 어떤 귀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교에서는 괴력난신 아 그렇죠 그렇죠 별로 그렇게 자 그러니까 둘 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 무당을 탐을 한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오카가 결국 이제 다음날 굿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굿을 한단 말이에요 굿을 이제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굿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아 여기서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이제 오카가 사실 진짜 무당이 아니에요 아 진짜 무당이 아니고 아 이게 좀 묘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는 이제 결국 엄마가 모아라는 무당인데 엄마를 대신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동네의 토박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여차여차 하다니까 이 동네 토박이 무당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당도 아닌데 왠것이 저기에 와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무당한테 바로 적석에서 어떻게 보면 내린 굿을 받아요 진짜 무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도 이제 거기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굿을 내린 굿 받는다는 것도 지금의 일반적인 사람에서 이제 굿이라는 제의, 입사식을 통해서 이제 무당이라로 지의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린 굿이 이제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굿을 하는 거죠 결국 죽은 삼돌에 혼을 달래는 바리덱이 오구굿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요 원래 오구굿이라는 건 경상도 말인데 보통 시킨굿, 전라도는 시킨굿 여기 경기도 쪽은 진옥이굿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배경이 황해도인데 하여튼 오구굿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복선이 하나 나와요 그냥 오구굿 하면 되는데 바리덱이 오구굿을 해야겠습니다 바리덱이 바리덱이가 뭐예요 바리덱이가 뭐예요 아버지 뭐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무과 중에 하나죠 자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딸낳다고 쫓아내버렸어요 바리덱이 우리 부엉대기 하듯이 쫓아낸 딸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몸이 아파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쫓아낸 딸이 저승에 가서 그 약을 구해와가지고 저승에 가서 애 7을 낳아주고 약을 구해와서 아버지를 끊졌다 이게 바리덱이거든요 이게 복선이죠 아니 오구굿만 하면 되는데 왜 바리덱이 오구굿을 하느냐 이게 결국은 옥화하고 죽은 삼돌이하고 뭔가 감자가 생기받지 않는가 바리덱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럼 옥화는 뭘까 자기가 바리덱이일 수 있는 거죠 삼돌이는 아버지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암시를 이제 바리덱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여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런 복선을 깔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굿을 시작합니다 굿을 하는데 옥화가 굿을 합니다 시킨 굿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처음에 굿을 할 때 이제 굿을 한바탕하고 병장기 같은 거 있죠 삼지창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막 이걸 던지는데 이 삼지창 끝이 밖을 향하지 않고 계속 안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귀신이 못 쫓아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굿을 등가 등가 띕니다 그런데 그 굿을 뛰는 와중에 그 처음 옥화를 탐한 양복 양복쟁이 양복쟁이 아이고 이런 게 어디있어 하면서 어제 이제 옥화를 범했던 그 헛간에 가서 한숨 자야지 술 한잔 마시고 그 한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풀려가지고 위에서 작도가 내려와서 그냥 이겨버려요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포청체나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고가 한번 납니다 두 번째 사고는 또 굿을 한창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옥화를 범한 할아버지가 바로 갑자기 구렁이가 떨어져서 물어가지고 적살을 해버려요 구렁이가? 구렁이가 뭐 저기에 있는 구렁이 이제 누군가 적살해요 그래 그게 지금 이제 아이고 숙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이 노할머니가 그 병 안에 있다가 놀래가 나오는데 원래 우리 옛날 양반집 마루에 보면 이렇게 할머니들 짚는 요런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그 고리를 누군가가 좀 길게 펼쳐놓은 거예요 목에 걸려요? 목에 걸려서 그리고 방문 뭡니까 우리 마루 잡으면 마루가 꺼지면서 잡자 꺼지면서 목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너무 좀 데스티네이션 느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 굿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만 보통 이제 시킨 굿에 하이라이트하면 광목필 있죠 광목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자 그렇게 해가 이제 우선 무사히 끝났습니다 굿 하는 동안 세 명이 이제 가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이제 옥화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할 거 다 했고 이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귀신은 다 이제 진혼이 됐다 네 나는 지금 피막에 갈 거다 이거예요 왜 피막에 가느냐 피막에 너무너무 그 원원들이 많고 그래서 빌어줘야겠다 아 그리고 당신도 이제 강진사보고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도 그 같이 가서 빌면 좋을 텐데 얼마나 그 지금 봐라 삼돌이가 이렇게 하듯이 원원들이 당신 노리고 있지 않겠냐 라는 식의 암시를 주는 거죠 나랑 같이 가자면 네 근데 강진사가 좀 그렇지 않아요 양반 체면에 피막에 가서 뭘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옥화는 떠납니다 옥화가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지금까지 혼수상태였던 아들 깨어나 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난리 나는 거죠 진짜 옥화가 용하다 이제 옥화가 우리를 아들을 구했다 그러니까 강진사도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와 옥화 말이 맞구나 옥화가 진짜 우리 애를 낚여 그러면 나도 가야겠구나 안 그러면 진짜 옥화 말대로 원기가 나한테 들러붙을 수 있잖아 피막으로 가요 피막으로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옥화하고 뭐 이런데 옆에서 옥화가 이제 여러 가지 원원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동경 유학생이 깨어나가지고 얘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날 때가 되니 깨어난 거예요 내가 아팠다가 무슨 옥화가 나를 깨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거는 어떻게 설명하냐 자 보세요 삼촌은 그 광에서 죽은 삼촌은 평소 술을 좋아했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작두하고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 삼촌이 이게 보니까 여기 작두가 올라가게 딱 줄에 팽팽히 매여있으니까 여기 작두가 목침하듯이 베고 자기 좋았을 거고 근데 누군가 이 끈을 약간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풀어졌고 이건 누군가가 한 거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구렁이를 누군가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떨어진 걸로 했다 일부러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왜 끈을 이렇게 길게 해놨냐 길게 해놓고 이거 지금 구덩이를 파놓았느냐 이렇게 논리로 추론을 해요 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피막에 계시지 아버지 피막에 가냐니까 아버지 외치면서 아버지가 위험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면서 삼두를 데리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피막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오카가 강진사에 대해 이것을 파보라 피막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파보라 하니까 파서 관이 있는데 관을 탁 열어보니까 20년 전에 죽은 삼돌이에이가 아직도 눈을 부릅뜨고 조금 더 시신이 상하지 않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누구냐 바로 삼돌이의 딸 오카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피막지기를 하면서 한 번씩 우리 엄마하고 왔다 갔다 했느니라 이래 되는 거죠 본래 우리 엄마하고 나를 낳아서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신기가 와가지고 집을 나갔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낳아서 나는 엄마하고 지내 있었고 아버지가 한 번씩 우리 집에 왔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안 왔고 엄마가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죽은 갔다 그래서 그남부터 내가 이걸 탁 이런 식 있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탐정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추리를 해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밝히 놀아 이런 추리소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강진사가 죽어야지 끝나지 않습니까 할머니 죽었지 그 다음에 오카를 범한 남자 두 명 죽었고 그러면 관련된 사람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지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 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데 던지려고 하는데 멀리서 이제 강진사의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거든요 그럴 때 던지려고 하다가 오카가 또 한 번에 미소를 짓습니다 왜요? 이걸 짓으면서 결국은 일부러 어긋나게 빗나가게 있던 죄예요 아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 일부러 아는 거 그런 다음에 아버지 들어가서 원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불을 붙이고 오카는 피막과 함께 산화를 해버린다 오카도 네 같이 동기어진 해버린 거 피막에 불을 붙이고 뭣도 죽어 근데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피막에 불이 붙어 가고 사람들이 하는 장면이 이게 뭐냐 마치 축제 같은 느낌이죠 사람들이 이게 막 뭐라고 하냐면 이게 춤추고 노는 느낌이죠 아 춤추고 노는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봐야 되겠다 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을 풀고 한을 푸는 방식이나 그 이외에 이 영화들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게 결국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어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성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 사회가 폐쇄적이면 폐쇄적일수록 집착한 게 뭐냐면 색스입니다 음 그 사회가 폐쇄적이라서 다른 뭐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관심사는 나는 저 여자하고 잠을 잤다 너는 저 여자하고 잡았냐 나는 저 여자하고 잡았다 나는 쟤도 잡았고 쟤도 오로지 이걸로 사실은 자기를 위안을 자기 뭐라고 할까 능력자 자기 정체를 찾거든요 그 사회에서 강시라는 문중에 가고 있는 절대 권력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러면서 처벌받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무녀 무당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내가 건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죽은 삼돌이라든지 능욕을 당하는 삼돌이의 딸 옥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영화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그게 일어나기 힘들지만 영화를 통해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문학 콘텐츠 사만이즘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현실의 패배나 현실의 좌절을 문학을 통해서 귀환하는 거죠 위로를 위로를 하고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너 수고했으라고 정당화 시켜주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현실은 지금 현재는 패배더라도 이것이 이어지면 당대는 실패하더라도 2대 3대 가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승리하리라 이런 것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샤만이즘의 한국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샤만이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정의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 혹은 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사실 이제 김동리의 소설이나 이청준의 소설이나 이청준 선생의 소설이 특히 그런 대목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왜 소설을 쓰냐 왜 문학을 하고 왜 예술을 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위로라는 거예요 보통의 문학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운명이라는 게 현실에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좀 덜하거든요 그럴 때 그 자신 그래도 나는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내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자기 존재 증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 권력자들 이 체제의 현실에 대해서 그래도 이 세계에서는 내가 이긴다 이기에서는 내가 승리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 싶은 거죠 승리의 욕구도 같이 있는 거죠 예술이 그래서 힘이 센 거 아닌가 강대는 실패할지 몰라도 좀 더 깊고 좀 더 길고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오래 가니까 결국은 우리는 최후의 승자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제 예술이고 네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은 샤먼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다 예술의 힘이 네 박수 치시고 박수 한번 그런 걸 허락받으십니까 빨리 치세요 감사합니다 아 확실히 아 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네 우리 정광님의 말씀이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에 딱 그 1kg 커피가 있었으면 네 터 좋았을 텐데 우리 다 같이 마시고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생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여러분 모임이나 네 사람들 만나실 때 항상 물 말고 네 1kg 커피 들고 다니시고 회사에서도 1kg 커피 집에서도 1kg 커피 학교에서도 1kg 커피로 어딜 가시든 항상 커피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뭐 커피 하루에 보통 한 1, 2L 정도는 먹잖아요 하루에 한 20잔은 먹어요 네 여러분 드실 때 항상 네 새로 나온 아르테미수도 한번 섞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정광님 그리고 지선씨와 함께한 네 그리고 오늘 신청하셔서 함께 이 인제 가운데 인제에 오신 우리 일당백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한 북스테이 네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또 정광님 말씀을 직접 앞에서 들으시니까 또 약간 느낌 다르죠?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뒤에 또 저녁식사 뒤풀이 자리가 있나요? 뒤풀이 자리가 있으니까요 또 거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정광님의 지금 정광님이 하실 얘기가 지금 한 3분의 1도 채 못하신 거거든요 10분의 1 10분의 1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뭐 들을 힘이 없고요 본래 사실 우리 영진씨가 곡성을 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었는데 항상 이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곡성은 다음에 한번 제가 나름의 해석을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뒤풀이 자리에서 또 우리 정광님과 즐거운 데이트 많이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강원도 인재 이곳 기적의 도서관까지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찌 보면 저희와 정말 몇백키로 떨어져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희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 도서관의 이름은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이 됐다 어제까지의 기적의 도서관과 오늘부터의 기적의 도서관은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정도 또 마무리 해줘야죠 네 마무리 좋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맛있는 저녁 드시러 같이 가시고요 우리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는 꼭 한번 얼굴 같이 뵙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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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